자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지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 속초 해변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바닷가에 가서 맨발 걷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양양 해변에 가면 이렇게 서핑을 타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근데 그냥 타려고 하면 짠물만 먹을 거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훈련만 잘 받으면 바람이 좀 불고 풍랑이 이는 날은 좀 안 나가고 싶을까요? 나가고 싶을까요? 그런 날은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파도가 좀 높이 올라오면 그냥 직장도 내놓고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잔잔한 바다를 또 나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거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시간이 우리 살아가는 그 수많은 여정들 중에서 가장 거친 풍랑을 만나고 있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서핑을 잘 배우기만 하면 그 파도와 풍랑까지도 오히려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해볼 만한 가슴 설레이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질병과 고통과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그 어떤 시절에도 배울 수 없었던 큰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가슴 설레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풍랑의 고난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거의 죽기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가는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겪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사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메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우리 살아가면서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으니까 그냥 잠 못 이루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그냥 얼떨결에 지내 보내지 마시고 꼭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풍랑의 고난학교에서 배우자 풍랑만 만나고 그냥 불평하고 욕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이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기 마태봄 1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로 마태복음 14장 22절 사건인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 놀랍게도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입니다 오병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오천여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다 보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병 이어의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나눠줘라 했더니 나눠줘도 나눠줘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전에 물론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이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이야 이분이 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드디어 이 세상에 왕이 오셨다 그러면 가까이 다니던 이 제자들은 나는 영의정 되고 너는 좌의정 되라 뭐 서로 아주 그 마음이 굉장히 들떠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이 사건이 끝나서 이 세상에서 한자리 할까 하는 생각으로 흥분되어 있는 이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가라 아니 좀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왕으로 모십시다 하고 박수 한 번 치면 끝날 것 같은데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날 밤 이 제자들은 거친 풍랑을 만나서 그래도 어부 출신들이 거기 많지 않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도 이러다 죽을 것 같다 하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예수님을 야 이제는 이 세상에서 메시야로 왕으로 추대해도 될 만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자리씩 담 나눠 갖자 라고 하는 세상의 욕망이 가장 높이 솟구쳤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몰아내고 그냥 빨리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 예수님을 파보라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것 같기도 합니다 거의 이룬 일을 왜 예수님께서는 다 파토를 내나 화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누리지 못하게 쫓아 냈을 때에 불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욕망으로 인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에게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면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들은 비싼 수업료를 냈어요 죽을 뻔할 정도로 수업료를 많이 바친 겁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거의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한 학기에 막 600만 원씩 학비를 내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럼 석박사들은 또 다른가 똑같아요 그냥 기회만 있으면 휴강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싼 수업료를 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뭔가 하나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고통의 질병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업료를 냈어요 그러니 아프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는 꼭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불평하고 또 잠 못 잤다고 신음하고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만 보내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꼭 배워야 되겠다 이곳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그 교훈을 꼭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 고난의 학교에서 무등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소윤 송소희 자매를 제가 30년 전에 여수병원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들어보니 그 외할머니는 40대의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했다 그러고 그 어머니는 59세 때 자궁경부암 3기 말의 진단을 받았고 두 자매가 20대 젊은 나이에 파리바게뜨 집을 오픈하면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돈 세느라고 정신이 없었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동생이 밤에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둥그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송소윤 동생이 1998년도에 난소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사 젖혀놓고 언니도 이 동생을 간호를 하는데 병원에서 쪽잠 자면서 나도 혹시 어떤가 검사를 해볼까 한 달 있다가 검사를 했더니 그 언니는 99년에 난소암 말기라는 또 진단이 나온 거예요 동생이 항암 치료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제가 막 오픈했을 때라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나 봐요 그래서 동생한테 한 달만 어디 좀 갔다 오겠다 하고 내려왔는데 이 젊은 아가씨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얼마나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한 달 뒤에 이렇게 체험담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와서 들어보니 이게 틀림없이 치료될 수밖에 없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내가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방법을 내 동생에게도 가르쳐줘서 내 동생도 살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낳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한 달을 그렇게 잊고 더 잊고 싶지만 동생이 염려가 돼서 서울에 올라가 동생을 다시 찾았고 간 김에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봤더니 한 달 만에 그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날 부로도 살려면 저기로 가자 그래서 바로 동생을 데리고 여수병원으로 왔습니다 걷지도 못해 네 발 달린 이걸 끌고 걸어야 산다고 복도에서 막 언니가 하나 둘 그러는데 못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 울면서 걸어야 살아 그 시끌벅적한 소리를 환자들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집어던지고 그 뒤에 봉화산을 둘이 걸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을 저쪽 분당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자매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젊은 나이에 거의 온 집안이 다 암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비싼 수업료를 어느 누구보다도 다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 하나 낫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했으니까 이게 어떤 원리로 치료하는 것일지를 철저히 배워서 남들까지 살려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로 이런 힐링센터를 돌아다니며 때로는 봉사하고 때로는 스태프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비싼 수업료를 드리고 배운 이 방법을 가지고 지금은 둘 다 요양원을 차려서 많은 암환자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받으시 나 혼자 목숨 건져내는 정도로 난족하지 마시고 한 번 들어 열 번 들어 백 번을 들어도 졸지 마시고 헬키로 가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 방법을 배우셔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두 번째 저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봉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라 그랬어요 배에서 지금 어부 출신인데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대한 풍랑과 싸우는데 아마도 그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데 어디 계시는 거야 왜 우리들만 홀로 놔둔 거야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가라 하고서 예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또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어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을 먼저 보냈지만 제자들이 지금 풍랑과 얼마나 힘들게 싸우는지 모르시고 그냥 혼자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형편인지를 다 여기 보니까 보셨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통증과 함께 잠 못 이루는 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자기 혼자 내팽겨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단 한순간도 다른 곳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5천명 답을 먹인 그때 야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유다 같은 제자들로 다 변질됐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게 하고 들뜬 마음을 이 바닷물결로 좀 가라앉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제대로 발견하기를 유다와 같은 제자들로 변질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꼭 예수님은 뭔가 배울 게 있어서 이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여기 예수님께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면서 아버님 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풍랑의 고난학교에서 그냥 고통만 당하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꼭 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이 고난의 학교에서 배워야 될 교훈을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픈 고통과 고난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비싼 수업료 지불하면서 입학시킨 그 학교에서 꼭 배워야 될 그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 간혈픈 기도까지도 들어주신다 약속하셨고 우리의 지금 이 형편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의 귀는 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들어주시고 또 더 늦기 전에 빨리 이 고난학교에서 그 깨닫는 걸 다 깨닫고 졸업시켜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민경환 씨가 제가 법유산 힐링센터를 운영할 때 오셨습니다 제가 이분은 오래전에 알던 분이 수원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부인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인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었고 이분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근데 어떤 큰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부인만 내보내고 본인은 안 나와 연구실에서 쪽잠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한 두 시간 눈 붙이는 게 전부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옷 갈아입으러 집에 왔다 가는 삶을 7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방문을 가서 연구원에서 훌륭한 연구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잠깐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전혀 안 먹혀 들어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7년을 살다가 어느 날 연구실을 딱 나오는데 아래 다리가 그냥 빈 푸대자로 쓰러지듯이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런 저런 진단을 다 받았는데 뭐 뇌졸중도 아니고 뭐 도대체가 이렇게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멀리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빽퇴대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독유산으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큰 인절이 기도하자 딱 한 달 있었는데 그 한 달 만에 휠체어 던져버리고 4키로씩 달려다녀도 될 만큼 좋아지는 모습을 봤고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까지 버리고 하는 일은 아닌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멀리 떠나 있을 때 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봐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번째 예수님은 왜 나를 혼자 놔두셨을까?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셨다 그랬어요? 밤사경에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모든 신들의 공통점은 찾아오라는 겁니다 와서 뭘 바치고 내 승질 거슬리면 그냥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자기를 좀 화나지 않게 차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배 타고 나갈 때도 돼지 머리 하나 갖다놓고 그 신 비유 마치느라고 손바닥이 그냥 닳도록 빈 아이다 빈 아이다 노여음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신 달래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껄빗하면 비쳐 그냥 배도 뒤집어 엎고 막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찾아오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지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숨었습니다 아담이 찾아갔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장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등진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야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받아줄까 그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고 그분 품에 지금이라도 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 나를 찾아오시는가 밤사경에 찾아온다 그랬어요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시작되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얘기하는데 신약시대는 로마식으로 따져서 세 시간씩을 나눠서 그 밤을 네 토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6시에서 새벽 6시까지 중에서도 네 토막이 난 제일 마지막 번 거 새벽 3시부터 6시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어둠이 제일 극심할 때입니다 어둠이 제일 극심할 때예요 앞이 캄캄할 때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병원에서도 호스피스를 가라 요양병원 알아줄까? 앞이 캄캄할 때 그러나 사실은 그 치륵처럼 깜깜한 그 시간은 누가 떠오를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바로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를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질병이 극심할 때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그 밤사경에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밤사경 치륵처럼 어두워 다른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이 마음 속에서 샛별이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었구나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든 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가장 큰 고통의 밤이 밀려왔을 때 암이 다 번졌나 그렇게 두려워할 밤이 아니고 이제는 밤사경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때 꼭 포기하지 말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희씨가 섬유 근육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신경 섬유 다발 있는 데마다 다 통증이 느껴져요 이 질병은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병원 가면 진통제를 주기는 하지만 통증이 다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통증은 애기 날 때 진통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아랫배만 아픈 게 아닙니다 전신이 아파요 이분이 고관지 허벅지 통증 허리 통증 옆구리 통증 발목 부종 발목 통증 또 이석증으로 거기다 어지럽기까지 해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방 안에서도 넘어져가지고 화장실을 가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배운 대로 합니다 지팡이 두 개 잡고 넘어지면서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약 1개월 2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로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3개월이 됐는데 제가 볼 땐 진짜 크게 한 밤사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여기 4개월인가 있었는데 지팡이 두 개 가지고 더듬으면서 다녔던 이분이 지팡이 다 던져버리고 뚜벅뚜벅 나와서 이제는 통증이 없어졌다고 감증하는 그 체험담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 시간 끝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만한 밤사경이 되었구나 소망이 싹 떠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풍랑을 밟고 걸어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질병의 풍랑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의 물결을 뚜벅뚜벅 밟으면서 나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다 밟으면서 내게로 와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근심 걱정에 풍랑에 위축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정년대결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그냥 짓 밟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죄책감 십자가 펫 내놓고 그냥 짓 밟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질병 고통 언젠가는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다 밟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곤란의 풍랑 인간관계 얽히고 설키 그 모든 풍랑도 짓 밟고 밟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이 모든 것이 다 짓밟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에게 이야 이 베드로도 보통 믿음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니가 걷는 거지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면 우리도 걸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나 하나 걷지 니가 어떻게 걷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와라 걸어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우리를 만들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어떻게 만들어진 자인 줄 아느냐? 암으로 여러 가지 심한 질병으로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잊어버렸어요?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내 유령인가 할 정도로 혼백이 다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 정도로 정신이 다 나간 상태가 됐어요 정신 차려라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만들자마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는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네가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진 줄 아느냐? 이 땅에 조금만 해라 너를 막을 자는 어느 누구도 없다 이 땅을 정복하라 파도든지 바윗덩어리든지 자갈길이든지 얘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끝까지 결핵균이 나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스리도록 되어 있지 내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내 몸속에 살고 있다고 밝혀졌지만 그들이 나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질병들이든지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그 생기단만 박테리아가 생명체로 인정도 해 줄 수도 없는 바이러스가 나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현대의학이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결핵균이라 할지라도 항상균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몇 번 유전자 바꿔서 찾아온 변이종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우주 최강의 면역세포를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면역군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 몸에 어떤 병원균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낮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쓰고 있는 마이크로파지 같은 보초병이 있어요 다 자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언제고 보초 초소에 보초를 쓰고 있는 군인이 DMZ 가면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이 면역세포들 중에서 딱 보초를 쓰고 있다가 바이러스든지 몇 번 유전자 바꿔서 뒤틀은 뇌성균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항생제가 못 죽일 뿐이지 내 면역세포는 얼마든지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마이크로파지 보초병이 네가 여기 왜 들어와? 싸웁니다 싸우고 틀림없이 그 병원균의 단백질 일부분을 뜯어냅니다 뜯어내서 너무 많은 숫자가 와서 보초병이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 병원균들이 보초병 꽤 뚫고 내 몸 깊숙이 들어올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도 마이크로파지는 그 중에 한 마리는 틀림없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조각을 가지고 그날 잠자지 않고 보초를 쓰고 있는 헬퍼티 임파구 주번 소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비상입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가진 이런 단백질을 아미로산 순서로 묶여진 이런 생명체가 지금 우리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날 보초를 쓰고 있던 소대장이 다 잠자고 있는 면역세포들을 깨웁니다 야 비상이다 빨리 일어나 그러면 그날 잠자고 있던 헬퍼티 임파구 소대장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단백질 조각을 다 나눠줘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지금 저 몸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얘들 빨리 처단을 해라 그러면 그 소대장들은 각각 자기 밑에 있는 예하부대원들을 또 깨웁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고 조직적이지만 그 중에 자기 예하부대 중에서 T임파구 쌀 T임파구를 또 소총부대입니다 하나씩 쏴서 죽이는 소총부대 독성 T임파구를 소대원들을 소총부대를 동원시켜요 그리고 항체라고 하는 화학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비세포를 또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이 비세포는 그 병원균에 딱 맞는 항체를 화학무기를 만들어서 전신에 뿌려요 전국에다 뿌립니다 그러다가 그 단백질하고 똑같은 물질만 지나가면 딱 수갑을 채웁니다 수갑을 채워서 얘가 나쁜 놈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방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비임파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사이에 또 몇 마리는 어느 세포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총부대 NK세포와 같은 이런 소총부대가 그 병원균으로 감염된 세포를 딱공 딱공 정조준으로 쏘면서 죽입니다 이렇게 치고 박고 막 싸우다 보면 여기가 전쟁터가 돼서 빨갛게 부풀어 올라오기도 합니다 만져보면 막 그냥 쏘고 그러니까 열이 나요 그러면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고 시체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시체를 우리는 고름이라고 불러요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변이종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잡아먹고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코로파지 대식세포가 보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다 끝나면 또 싹 와서 죽은 시체들을 다 먹어 삼킵니다 그래서 대식세포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니까 너무 많은 군인들이 지금 동원이 돼가지고 속초 시내에 감첩 하나 났다 났다라고 계속 땡크 다니면 되겠습니까? 잡았으면 다시 복귀해야지 군인들이 너무 많으면 굉장히 군인이 살벌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스포레스 티세포 어갑티 임파구가 나타나서 너희들 수고했다 이제 조금 쉬어라 억제시키는 거예요 휴가 좀 갔다 와 휴가 좀 그리고 그중에 메모리 피세포에게 너 이렇게 생긴 애들은 어디가 약점인지 싸우면서 배운 것 있지 그거 꼭 메모리 해놔라 기억을 해놔라 그럼 면역이 생긴 거예요 또 티임파구 중에서도 너 싸우면서 어떤 이 총알을 쏘니까 죽는지 알아냈지 그거 꼭 기억해라 메모리 해놔야 된다 메모리 티세포 메모리 피세포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면역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얘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몰라서 한 일주일 막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면역이 생기면 이제는 들어오자마자 즉각 사살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어떤 질병이 공격하고 어떤 병원균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주 최강의 면역 군인들을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항생제로만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는 간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고 우리는 여기 찾아온 사람 중에서 그 임상 사례를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미영 씨가 난소암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항암 치료를 정말 FN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암이 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복막에 싹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항암 치료를 합니다 표적 치료를 합니다 이게 잡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 계속 암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를 오면 밖에서 죽이는 쪽 세력 이것저것 다 썼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내가 어떤 암이든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최강의 면역세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 면역세포가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의학 연구 결과 나온 모든 것을 보아서 여기서는 한다 그 남편이 이해가 됐어요 일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토파지 디톡스를 강의를 그때는 제가 강조하면서 냈어요 그냥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딱 꽂힌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이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면 이 암세포가 더 강하게 죽는다 이게 벌써 한 3년 전이니까 그때는 엊그제는 제가 이것만 1시간 강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1시간 중에 잠깐 지나가면서 논문 하나 그저 설명해 준 것인데 아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리고 항암 치료 딱 받고 오면 어차피 밥을 못 먹어요 막 힘들고 매스껍고 너무 잘 됐다 어차피 못 먹는데 이때 디톡스 하면서 효소식을 하자 그래서 이분이 항암 치료만 받고 오면 그날부터 한 4일 5일 디톡스를 하고 그러면 이 항암제 독성이 싹 청소가 되니까 예전에 며칠이 지나도 매스껍고 밥을 못 먹었는데 밥맛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디톡스 할 때도 안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1년을 이분은 표적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항암 수치가 높았는데 항암 수치가 완전 정상이 돼서 벌써 한 2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현대의학의 치료도 다 받았는데도 잡히지 않으니 이제는 끝났나 보다 아니 이게 밤사경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안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 예수님이 걸으면 나도 걸을 수 있어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와라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이 질병들 그냥 뚜벅뚜벅 짓 밟으면서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손국한님 눈 안 보이는 거 병원에서는 뭐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없어 없다고 그래 그게 밤사경인 거예요 그런데 하니까 밝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게 밤사경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된다 사방이 다 막혔다 그래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배웠는지 그 엄청난 사실을 믿었는데 뭘 잘못한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도 걸어봐라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걸어져요 안 걸어져요? 아 걸어지네 걸어져요 우리 걸을 수 있는 자입니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자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서로 서로서 보지만 별의별 종합병원 수준으로 이병저병 가진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다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다가 빠져 홍천 휴게수도 지나기 전에 빠져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도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이 점점점 커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저는 페두로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딸은 어떤 거 쳐다보지 않고 그냥 빠지는 순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중에서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게 배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얼굴 보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냥 공개적으로 세 번씩 부인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럼 웬만하면 면목이 없어서 못 돌아옵니다 유다는 그보다 살짝 배반했는데도 못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페두로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 일어나는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믿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배반한 배반자로부터 그래도 돌아오고 또 수제자가 될 정도로 회복이 되는 그 베두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연약하고 수없이 넘어졌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약해서 넘어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은 틀림없이 맞는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전히 일어나시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랬는데 그때 내가 어떤 믿음이 적은지를 꼭 반성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주여 하고 도와주소서 하자마자 나를 또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간경화 말기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유철상 씨가 30여 년 전에 이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아 이분은 뭐 가르치는 대로 철저히 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식 어떻게 해라 소용이 없어요 자기식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위장이 좋대 괜찮대 그러다 응급실 실려가는 사람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배운 대로 하는 분이에요 진국이야 진국 한마디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루가 다르지 않게 3개월을 열심히 하는데도 일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일도 제가 좀 어떻습니까 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3개월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 이분한테 인사하기가 겁나 겁나 그런데 분명히 하나도 안 좋아진 걸 제가 봤는데 간증을 하겠다고 하는 명단에 이분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아 이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간증할 내용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저분이 간증을 신청을 했을까 제가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3개월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좋아집니다 저는 오늘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서 하세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여러분 제가 3개월이 됐습니다 똑같은 말이 나오길래 제가 고개를 숙였어 차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달라 그런데 제가 이 백퇴렌 건강 원리를 들어보니 이건 뭐 흘림 없는 기별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열차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막 오자마자 혈압이 떨어지고 급행열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완행열차를 탄 것 같습니다 조금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대로 가면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그 시간에도 믿음을 아직 얘기할 수 있을까 참 존경합니다 그 밤사경에 때려치는 게 아니고 더 강하게 나와서 한 번 온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믿는다 감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막힌 이 담 허물어진 것처럼 보가 허물어진 것처럼 막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황달이 싹 없어지고 복수가 싹 빠지고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비염 간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데 놀랍게 비염 간염 항체까지 생긴 거예요 6개월 있었는데 완벽하게 치료가 돼서 지금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마태봉 14장 32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메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더라 어쩌면 이 제자들이 5천 명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인 그날 이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렇게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했을 것 같지만 그날은 이 속에 욕심만 커졌어요 여기 마태봉 14장은 그 제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최초의 예배일입니다 여러분 이 밤사경의 경험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 이 모든 바람을 다 잔잔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모든 질병을 다 다스리시는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백퇴된 유튜브 중에서 체험담을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분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최병순 씨가 충주에 오셨는데 농내장으로 고생을 하다가 완전 장님이 되신 분이에요 안 보여요 걸어가질 못합니다 그냥 환하고 어두운 정도밖에 안 보이는 상태로 오셨어요 우리 유튜브에 입은 간증이 그대로 아직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왔는데 몸이 이 정도 되니까 마음이 뭐 기쁠 리도 없겠죠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장에도 안 나옵니다 싫어 그러다 어쩌다 한 번 와서 보니까 여기서 막 봉팀장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은 게 있어서 맨날 웃고 노래를 부르나 노래 부르는 것도 보기가 싫어 자기가 안 부르는 건 둘째치고 그랬는데 이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싹 사라져요 또 손이 떨려 입도 떨려 눈이 안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혈압이 첫날 재는데 170에 100입니다 고혈압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130에 80으로 완전 정상이 됩니다 당뇨는 보통 공복열땅이 첫날 왔을 때 207이고 집에서는 한 300까지 나와요 그런데 딱 끊고도 87이 나옵니다 완전 정상이에요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잠도 잘 잔다 그러고 그리고 등에 혹이 하나 있는데 이 혹이 반절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나중에는 빛을 봐도 모를 정도로 이게 완전히 실명할 거라 그랬는데 아 놀랍게 시력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혼자 걸어가는 것 좀 보세요 할 정도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언제나 너무너무 무거워서 염증이 있는 거예요 염증이 싹 사라지면서 눈이 너무너무 편하고 계속 눈물이 났대요 그런데 눈물이 이제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딱 감잔하게 하시는 분을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마들이십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감정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시련의 풍랑은 밀려옵니다 이분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농내장이 오고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 속에 이제는 주는 끊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술은 끊고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새로운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수많은 풍랑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고비를 넘어가고 주님 오시는 날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영접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성소에서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외치면서 하나님 저들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넘어졌을지라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해서 흘린 이 나의 피 구하주시면서 그 죄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서되 하늘 가는 길로 다가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시룩처럼 깜깜한 이 밤사경에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믿음이 싹트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신 한 명 한 명 사랑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 2000년 전보다도 더 뜨겁게 어루만져 주셔서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집으로 가시는 한 분 한 분 발걸음 동행해 주셔서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이 배운 말씀대로 꼭 실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볼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 계속 이곳에 계시는 분들 또 내일 입소하시는 분들과 함께 처음 입소한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한 길을 또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 주시고 다음 한 주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기대하면서 또 한 길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